내 피부를 촉촉하게 데일리 스마일 크림입니다. 이 제품은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크림이고요.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입니다. 상당히 많은 식물성 추출물과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크림이고요. 이거를 한번 찬! 아 귀여워. 크림이 너무 귀엽게 만든 것 같아요. 하나는 이렇게 있습니다. 데일리 스마일 크림이라고 되어있고요.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여기서 한정소 양 스파출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떠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겨울철에는 보습이 엄청 중요하잖아요. 이거는 보습 그리고 주름 개선 미백까지 되는 크림입니다. 향이 진하게 나는 그런 크림은 아닌 것 같고요. 촉촉하게 바르고 싶어요. 촉촉한 느낌이네요.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데일리 스마일 크림입니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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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